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오토쇼 행사장에서 오늘 참가 차량 한 대가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를 낸 차량은 주황색 피아트 500으로 오토쇼에 전시된 시험주행용 전기 차량이었습니다. 차량은 시멘트 화분과 전봇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는데 보행자 중 일부는 날아온 시멘트 파편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. 다친 8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6명은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사고를 낸 운전자는 오토쇼 관계자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.